나와가 이놈아 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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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찌리박입니다 오늘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야마들이 얼룩덜룩한 것이 정말 원더풀 뷰티풀 하던데요 이제 정말 가을의 절정에 접어들었네요 근데 요 단풍들이 차가운 똥바랑 한방이면 후두두두두둑 떨어지는거 순식간이죠 그전에 얼렁얼렁 주말에 떠나셔서 두근한 커피 한잔에 단풍을 만끽하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은요 작정하고 군용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용치기는 군용을 잘 고르는게 가장 중요하죠 자 오늘 군용감별사 찌리박이 군용치기의 진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허 허허 허허허 허허허 제 낚시대 길이 received 딱 이 군용이 좋겠네요 아 늦자마자 후두둑거려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5분만에 에럭새끼 한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씨알 좋죠? 에럭 씨알이 아주 좋았는데 바늘 빼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바늘 빼다가 떨어뜨렸어요 괜찮습니다 또 잡으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예 아까꺼보다는 조금 씨알이 작네요 요놈은 입이 조금 삐꾼데요? 왜 이렇게 생겼지? 희한하네 예 암튼 빨리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여기 고등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예 고등어가 간간히 올라오긴 올라오네요 오 대박 오케이 오케이 또 한마리 물었습니다 예 거의 5분에 한마리씩 올라오는데요 예 마치 어항 속에서 낚시하는 기분이에요 하하하하 아유 빠졌다 에이 젠장아이 아유 구멍치기는 신나게 올라와야지 재밌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빈집 같아요 다른 구멍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또 한마리 잡았습니다 예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네요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또 한마리 문거 같습니다 아 입질이 오고 있죠 아위쌰 하하 아 이번에는 열러기 아니고 세끼세끼 놀렘이네요 지금 놀래미는 금옥이죠 철컹철컹 하기 전에 얼른 놔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가거라잉 많이 먹어야겠다 더 큰 라면 오 이번에 입질이 좋은데요 큰 놈인가 봐요 아 돌 틈에 숨었다 안 빠지는데요 조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나와라 이놈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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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이시죠 대박 대박 큰데요 대박이죠 엄청 커요 엄청 엄청은 아니고 한 2자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손맛은 죽이네요 오 여러분 요 놈은 매운탕 끓여도 되겠는데요 와 씨알 좋죠 그래도 아쉽지만 놔주도록 할게요 더 커서 오거라 뿅 너무 쪼그려 앉아있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손맛은 조금 봤으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구멍치기는 접도록 할게요 잡았어요 잡았어 으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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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 사이즈 괜찮죠? 와 원투로도 이렇게 사이즈 좋은 놈 잡기 힘든데 구멍치기로 잡혔네요 와 대박 이놈도 철컹철컹하기 전에 빨리 놔주도록 할게요 와 대깔 좋습니다 아 잘 가거라 너는 내년 봄에 보자 구멍에서 왔으니까 구멍에 놔주도록 할게요 뿅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지랭이 친구들을 달아가지고 외항 쪽에 원투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는 역시 원투죠 아이 시부랭 구멍치기나 계속할걸 원투는 꼼짝도 안 한디요 어찌 된겨 고개가 씨가 마른겨 아이 놀래미 한 마리 올라올 것 같은데 에? 큰 놈으로 나가 한 마리만 딱 한 마리만 걸어주이소 이런 씨 아이 정말 징그럽게 꼼짝도 안 하네 어? 거 너무한 거 아니요? 아이 씨 아 여기 낙산해변에서 깨닫이 잘 잡힌다 그러던데 깨닫이 낚시나 해볼까요? 근데 깨닫이 안 잡겠다고 한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깨닫이 낚시하면 완전 미친놈 되는데 그냥 미친놈 한번 대볼까요? 아따 고등어 잘 올라오는데요 아 고등어 낚시 나왔군 아 젠장아 아이씨 오는 날이 장날이라 그러더니 지금 낚시를 못할 정도로 똥바람이 세게 터져가지고 아쉽지만 일찍 접었습니다 테트라 내려가서 구멍치기 하는 것도 위험해 보여요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에 봐요 아 젠장아